우리집에 귀해온 고양이 루비가 지금 아침밥을 먹고 행복감에 이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아이고 너무 이쁘죠? 너무 귀엽죠? 아이고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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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고양이는 가슴에 하얀 털이 있어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하얀 털은 우리 고양이는 너무 참 순합니다 얌전하고 좀 조용하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아멘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치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